국무총리직 대가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? 국무총리직 의혹사건이 후배들이 알아서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. 블랙리스트 지지 않으셨습니까? 국무총리직 의혹사건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? 아 추위에 고생들 많으신 인사기록 삭제 정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양전대법원장이랑 다르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다르라는 게 어떤 의미세요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뭐야 뭐야 아 추위에 고생했다 오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기억을 안 나 아냐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